경북 북부지역은 오늘 의성이 6.7도 등 영상 3도에서 6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1, 2도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아침 안동이 영하 7도,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3도에서 6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안동 이상대는 이번 주말까지 평년 기온 수준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곳에 따라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문경, 영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